의뢰 받아줘서 고마워 그래서 그 의뢰 말인데 사실 어 데이트 장소에 같이 돌아줬으면 이상한 의미 없으니 오해하지 말아줘 데이트 장소를 검증받았어 데이트 코스를 술래해줘 여자에게 부탁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미연씨가 됐네 물고기 여기서 헤엄치고 있어 음 여자친구 가까운 유원지로 가 유원지도 있어 여기에 수리공사 중이었어 관람차는 여기다 관람차 아 이거 이게 관람차구나 어디로 타는거지 나는 애들때문에 신경이 곤두섰다고 빨리 꺼져 오우야 야이버 무사한 모양이네 여자친구 여긴 네가 해치워버리는 걸까 다음으로 가자 마지막 차례는 거기야 아아아아 카페 그치 빠지면 안되는 어디가 제일 좋았어 어 경험치 좋던 데가 제일 좋았어 그럼 왜 느긋히 지난거 같애 아 유우가 신경써준거겠지 후디에로 돌아갈까 음 그 녀석 나말고 친구가 있었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디지몬 비엘 게임인데? 에? 아니 별로다 얘는 기억이 나? 잘 지냈어? 공연에 악의 부모님을 찾고 욕을 걸어 그냥 너의 부모님이었어 나의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을 죽었고 KSK 물음표 떴잖아 머리에 지금 다른 사람처럼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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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금의 상황이 행복해 그가 나의 부모님을 말해서 나를 그녀는 그것은 그녀의 아마도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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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나의 파트너가 되어줘 나..난데요? 선택지 없죠 나한테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자신이 후디에다니.. 그냥.. 네.. 아직 너희들들의 일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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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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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한테.. 너랑 친한 친구가 자mate.. 너가 바라보니.. 그럼.. 네.. 그럼.. 내가.. 그럼.. 이리와.. 이리와.. 이렇게 나쁜 곳이.. 계속..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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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이제.. 이리와.. 이리와.. 그..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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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이 마이 카드 마 으 아 いいわけないよ 本当は悔しくてたまらないはずだ 俺には聞こえるぜ マイの声が 愛しんしろよ お前の願いはすぐにかなうぜ 叶えてやるんだ この俺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